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우리나라 토종마늘을 개량한 신품종으로 단형을 개발했습니다. 토종이라 로열티도 없고 생산비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품종입니다. 함께 보시죠. 풋풋하게 물이 오른 마늘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 마늘은 일반 마늘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가운데 올라오는 줄기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줄기 중간에는 씨마늘이 맺혀 있습니다. 위로 종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마늘입니다. 그리고 이 주화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주화를 가진 마늘 품종은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것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고흥 지역의 토종마늘을 개량해 만들었습니다. 당군대부터 시작해 영원히 재배될 식물이라 해서 단형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재배하는 마늘은 대부분 중국, 스페인 품종입니다. 단형은 우리 품종이라 로열티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씨마늘값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 농가의 마늘 종작값은 시바르당 70만 원가량으로 생산비의 20%를 차지하지만 단형을 재배하면 이 비용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습니다. 단형은 일반 마늘과 맛도 조금 다릅니다. 맛이 순하고 당도가 높아 생마늘용으로 적합합니다. 생마늘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 식성에 맞아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늘 수확량도 일반 마늘보다 6에서 18% 높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의 실증실험 결과 일반 마늘과 비교해 볼 때 수입이 10알당 796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시범재배를 거쳐 내년까지 30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을 넓힐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단형 마늘이 로열티, 씨마늘값 걱정 없는 유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토정뉴스 박혜지입니다.